맛있는 거 먹어. 가자, 이리 와. 어? 그냥 집에 온 것 같은데요. 봐봐, 여기 유지래야. 여기 식당이야. 신기하지? 아무것도 없지? 응. 여기 아무것도 없네? 울는 분들도. 이리 와, 앉아, 앉아. 일반 가정집 아니에요? 아무도 없지? 앉아봐. 왜 아무도 없지, 여기 앉아. 방석을 주시고. 식당이 맞긴 맞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난 여기 앉아. 저 여기 앉아. 그래, 알았어. 나 건우 옆에 앉아. 건우 옆에 앉을 거야? 네. 건우 여기 앉아. 오케이. 오늘은 맛있는 거 없네? 우리는 맛있는 거 없네? 그렇지. 왜 아무도 없지? 몰라. 아빠, 친구가 여기 맛있다고 해서 한번 와본 거야. 아빠도 처음 와봐, 여기. 고누 다르네요. 나하나. 나하나. 고누 자고 있었는데 먹을 때. 어어어. 아니, 아니야. 재미잘게 해가지고. 먹을 때만 되면. 아니, 봐. 하지 마. 배고파서 예민해. 건들지 마. 나하나. 배고파서 예민해. 지금 고누. 배고파서 예민해. 배고파서 예민해. 어딜 자리를 떠. 내가 잘못했잖아. 너. 맞아, 맞아. 나 고누의 반응 너무 귀여워요. 지금 예민해. 지금 예민해. 아니야. 너. 너. 이 노에 대한 표현을 정말 잘하네요. 무조건 손바닥을 보여줘야 돼요. 오마이갓. 뭐야, 이거. 아빠, 친구야. 어? 어쩔 심지심. 뭐야, 뭐야. 어쩔 심지심.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상? 나, 나 봐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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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나, 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는 상을 이렇게 할머니가 모래 가지고 오시네. 우와. 먹을 거 나오니까 옆 테이블로 가네. 아, 밥 썩 좀 합시다. 알았어, 줄게. 밥 줄게, 알았어. 밥 줄게, 이쪽만 기다려.